반도체 업황 회복이 기대되고 있어 리노공업에 대해 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리노공업 성장통은 끝났다입니다. 리노공업은 반도체 검사용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은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노공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여전히 보수적입니다. 리노공업은 지난 3년간 5G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고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때문에 시장은 모바일 이후에 성장세 둔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리노공업은 반도체 불황 속에서도 30% 중반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해왔습니다. 이는 리노공업의 기술력이 높고 대체가 어렵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주력했던 모바일의 성장은 둔화되고 있지만 IoT라는 신규 애플리케이션으로 반도체의 저변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이 비전프로를 공개하며 강조한 공간 컴퓨팅은 이 같은 저변 확대에 좋은 사례입니다. 차량용 반도체와 AR, VR 디바이스 등에서도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신규 시장에서 확고한 공급 레퍼런스와 기술 경쟁력을 갖춘 리노공업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현재 리노공업의 밸류에이션은 낮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에서 30% 중반이라는 꿈의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밸류에이션이 더 낮아지긴 어렵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벗어나고 있는 만큼 매수 관점에서의 접근이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리노공업에 대해 목표주가 18만원과 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